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렀게 되는 것의 축복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7가지 정도를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그러한 축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 기초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은 다음에 규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교도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주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다같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인이라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교리적으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통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우리 주님의 성품 안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가 어떤 화두를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 하셨다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러한 대체가 가능했겠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말은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12절에서 21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말들이 반복이 되는데 핵심적인 개념은 우리가 아담과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는 동일시의 원리고 다시 말하면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표성 두 가지 연합의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아담과 연합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는 아담 아래에 있다 혹은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또는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스림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죠 아담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영역 또는 왕국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왕국이 있는데 이 두 왕국 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떤 왕국 아래에 있는가 누구 안에 있는가 누구와 연합됐는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의롭게 되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아담 안에 있었던 저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그러한 결과보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리고 상실된 그런 상태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대표적인 원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담의 지배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이게 원리는 그래요 교리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옛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작에서 죽었다라는 믿음을 갖기 이전에 구원 받기 이전에는 아담이라는 옛사람의 어떤 지배 아래에 있었죠 그 옛사람은 어떤 지배냐 죄와 사망의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정제와 죽음 아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후소 5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한번 읽어 줬으면 좋겠어요 안고노 형제가 고린도 후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7절 누구든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다 아는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원리를 잘 정리해서 이해를 잘 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돼서 우리 영이 거듭났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죠 그런 다음에 그러한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져서 우리의 혼이 우리 인격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영과 혼과 몸으로 산분서를 우리가 취한다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언제 그러면 구원을 얻느냐 몸의 구속은 언제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격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가한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위치와 신분에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새로워 짓지만 우리의 인격은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이 땅에서 주님의 삶을 생명을 나타내는 여기서 보면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로로 타는 그러한 위치까지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이미 신분은 되었지만 우리가 삶에서 상태적으로 그런 상태로 이제 성화되는 거죠 이게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성화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죄들의 문제를 다뤘어요 믿음으로 우롭게 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12절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해지는가 우리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지만 실질적으로 거룩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게 사실 기초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창조 안에 있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 골로세스를 보면 우리가 이전에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 영이 이제 들어가고 우리 혼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사실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 혼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 성품은 이 과정에 있고요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리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안에 보배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손상된 잃어버린 것들을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사욕으로 다시 이제 회복시켜 놨죠 그게 뭐냐 우리에게 의와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갔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사도바울의 이런 서진서를 보면 이런 성화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초적인 교리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에베에서 교회를 다루고 골로세에서 이 땅의 어떤 삶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러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온 세상이 정제받는다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 이런 챌린지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나는 아담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담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도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각 아담뿐만 아니라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시험했다면 결론은 그 결과는 어땠을까 아담이 아니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금령을 하나 받고 나머지 이제 허용된 여러 자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아담처럼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일 에덴 동산에 아담에 위치해 있었다면 나는 괜찮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있었다면 나는 안 따먹었을 텐데 하하가 따먹으려고 했었을 때 사단아 어? 물러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대표적인 그 인류의 그 시조라고 할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이 정말 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누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섭립 가운데 하셨다는 것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저나 여러분들이 읽을 때 단순히 어떤 은혜의 복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 유의라는 차원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 영적으로 많이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동일한 종류의 죄는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여전히 사망이 왕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은 여전히 왕로를 했다 그리고 아담은 모용이다 아담은 오실분 그리스도의 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각자가 우리 모두는 아담과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연합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한 행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9에서 10절을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도전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9 10절을 보면 레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또한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 말할 수 있나니 이는 멸기세대기의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죠 사실 레위는 11조를 바치진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아브라함이 멸기세대기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쵸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멸기세대기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직이 있고 레위의 반차, 반차는 혈통, 가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레위지파의 혈통은 아니시지만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멸기세대기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더 위대하고 영원한 것인가 더 존경한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멸기세대에게 반차를 쫓던 그 대제사장직이 더 존경한 것이고 더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대제사장직이다 레위는 하나의 모용적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만든 어떤 먼저 된 구약의 질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정복한 다음에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리품을 이제 얻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멸기세대기를 만나죠 그래서 멸기세대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근데 레위가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가 아브라함이 바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레위잖아요 레위는 누굽니까? 레위 레위가 누구예요? 레위가 누구의 아들이죠? 레위는 야곱의 아들인가요? 맞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죠? 그죠? 그죠? 아니에요? 헷갈려요? 예 예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열둘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열두지파의 족장이잖아요 선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죠?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가? 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대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바쳐요? 낮은 자가 더 고귀한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바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표적인 원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대표로 멜기세대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칠 때 레위는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었나요? 없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 아직 나지도 않았어 아직 태어나기 전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바칠 때 레위는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 안에 있었다 좀 더 원색적으로 아브라함의 정자 안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쳤을 때 대표적으로 레이도 아브라함과 함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 행위를 할 때 아담의 씨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죄에 범죄한 행위를 할 때 동일하게 그 동일한 범죄를 했다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 원래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에 있었던 인류가 태어날 때 모두가 정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망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시죠 그죠? 그럼 태어나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운명인 것이죠 죄인의 운명이잖아요 구원은 여기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둬요? 그리스도 안에 두는 거죠 새로운 인류에 속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행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한 그 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연합의 원리 똑같은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가 연합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각자 개별적으로 해보세요 다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봐요 안 되잖아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대표적인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은혜롭게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는 경류는 매우 은혜로웠고 그 지혜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것들은 너무나 심묘 막측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섬리적으로 해놓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에서 14절이 이해가 되죠 한 사람으로 말하면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에서 이 죄가 이 죄들이 아니고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예요 죄가 뭡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려는 그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향이 그 사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그 속성이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진해서 지니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도 그죠? 아기도 행위로 보면 아기가 태어났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분별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죽었을 때는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하는 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면 한번 먹어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는가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의 속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것을 넘어간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하나님이 선악가를 따먹지 마 했는데 이 제안을 뒀는데 그 제안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쳐준 울타리를 넘어간 거 이거 쉽게 보면은 잔디 있잖아요 잔디에 노 트레스패스 이렇게 있어요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안 돼 어 뭐 페널티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그쵸 자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밟고 싶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개인이 아 너무나 저 갑자기 잔디가 눕고 싶고 아 저기 한번 포근하겠지 그리고 가서 이제 그 트레스패스 한다고 침범했다 침입했다 이게 범죄예요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 제안을 침입하여서 하나님께 원수된 그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게 됐다 그런 속성을 이제 우리가 죄인의 어떤 대표적인 죄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사망은 뭡니까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뜻은 뭡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는 뜻은 육체의 생명이 끝났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망하는 거죠 사망하면 죽어서 망했다 뜻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불태워진다 이렇게 지옥이 뭐예요 지옥 지옥이 개엔나라고 합니다 지옥 음부는 하데스라고 해요 지옥 불멍은 뭐냐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서 최종 판결을 막고 떨어지는 곳이 지옥인데 개엔나인데 그 의미는 뭐냐 쓰레기 소각장 에요 그게 이제 원뜻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게 뭐래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게 아담 아래에 있는 인류의 운명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죽음은 사실 불순종의 결과죠 음 근데 호세와 6장 7절 보면 아마도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말을 하는 분들에게 답이 될 것 같아요 호세와 6장 7절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인데요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은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 금령이었어 그쵸 따먹지 말라 선악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맺은 언약이 있었죠 그 언약을 어기고 내게 반역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죄는 근데 아담과 아담처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시로가 따먹지 않았지만 모든 인류는 이런 반역의 죄를 죄성을 갖고 다 태어났다 아담의 씨로 그 허리에서 이제 태어났다는 결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누가 낳고 죽고 그런게 역사잖아 그죠 반복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은 한번 보시면요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연결돼서 연합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은사를 비교합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거져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음 수미니라 로마서 5장 후반부의 특징은 더욱 더 훨씬 더 이런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다섯 번 이상 쓰여요 아담의 범죄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아담 아래 태어난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이 선물은 더욱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뭔가 우리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영적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더 훨씬 더 넘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도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살아서 주님을 대면하는 성도들은 휴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몸이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생뿐만 아니라 장차올 세상에서 영원한 은혜를 우리한테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해서 그분의 부활의 몸을 잇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이 풍성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쉽게 얘기하면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그 10절을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양 둘러야금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 이후에 더욱 풍성이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너무나 놀랍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고요 16절 보면 이 아담의 죄의 결과와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가 비교됩니다 이게 계속 비교를 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 문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것은 뭐 아담의 죄는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지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의로움을 가져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됐다는 것이죠 이제 17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은 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이것은 새로운 어떤 국면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떤 국면입니까 아담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게 다를까요 많이 다를 거예요 그죠 달라야 되죠 그죠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죠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이 새로운 왕국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니라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우리가 의롭다 선언되고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왕국 새로운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낙이라든지 이 세상이 어떤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나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사실 새로운 피조물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인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이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6장, 7장, 8장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실제화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이 실제화 되는가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안 된다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나는요 이게 나는요 내 안에 불안감이 있고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우롭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저를 보면 이전과 별로 구원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은 사람이고 완전히 의로워진 자고 이게 우리 신분이 우리 상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종 순종 복종 순종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종 저는 로맛을 이렇게 배우면서 순종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순종을 우리가 어떤 목적을 딱 두고 어떤 규범을 두고 추상적인 원리를 두고 그것을 내가 지켜내려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반응해서 그것이 옳고 그것이 합당하고 맞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그분의 뜻에 마음을 두고 내 몸을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따라가는 거 이게 순종이죠 다르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담 아리스턴트 내가 어떤 규범과 목적을 두고 내가 이루어 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연약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는 어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5장 17절에서 5장 18절 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흠정력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죠 그분이 마치 이 세상에 정말 사형을 받을 그러한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음을 당했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죠 빌라도도 그걸 다 인정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합한 그러한 6월자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들였죠 그래서 그분 이게 의로운 행위 때문에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의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은 뭘 받아요?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겠다는 것이죠 이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19절 보면 이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쵸? 한 사람 뭐예요? 여기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아까 그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의 허리에 있던 아담의 씨에 있던 그 모든 인류가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아버지 뜻의 자신을 들임으로 많은 사람 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빌리포스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찌니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즉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미 이르렀고 19절에선 뭡니까 미래적으로 말씀하잖아요 19절은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이다 실질적인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연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의 연합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죄들을 짓게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요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탈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생명 안에서 그런 왕노로 타는 게 뭡니까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이것은 사실 어 이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린더 후서 말씀을 좀 봐야 돼요 고린더 후서 말씀 그 말씀 좀 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어떤 것인지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그래서 고린더 후서 5장 우리가 아까 그 17절 봤잖아요 그죠 자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실질적인 어떤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건데 자 이런 사람은 사실 어떤 삶을 이제 살게 되냐면 이 고린더 후서 5장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요 6장에서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말하는 거예요 그 6장 3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이하를 줘보면 이게 이제 4장과도 연결이 돼요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보물이 우리한테 찾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적용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 함 가운데 나타나느냐 그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의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더 후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6장 4절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면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곰픽과 곤란과 매맞고 갇히고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우리는 자지 못하면 못살 정도 많이 자지를 못했어요 먹지도 못했고 깨끗함과 자 이런 걸 보세요 이게 참 비참한 삶이죠 이런 삶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모두 바울처럼 이 정도까지 참 고난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큰 선물을 이렇게 주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8절에 영광과 욕댐으로 말미아오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아무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재림이 이제 곧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런 얘기하고 지옥에 이제 믿지 않으며 들어가서 멸망할 것이고 이런 얘기하면 뭐 같아요 광신자 같죠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요 속이는 자 같아요 근데 뭐예요 실제로 참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영광스러운 삶인데 그로 인해서 이런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감옥에 갇힌 이런 삶을 욕된 삶이라고 세상은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명한 자 같다 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는 사람 같아요 출세도 못했어 모든 것 다 내려놨잖아요 바울이 그죠?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주님의 모습을 뵌 다음에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유명한 자였지만 무명한 자로 그걸 선택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어기겠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자기 인생의 가장 최상의 가치를 그리스도로 딱 정했죠 근데 세상 사람 뭡니까? 그리스도 실패하고 부끄러움 당한 자고 그죠? 비참한 죽음으로 죽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냥 성인 실패한 지도자 성인 내 한 명 죽었다 끝이에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의 인격에 어떤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에 속한 모든 거룩한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듯이 부어주시고자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다 이곳을 이해하지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무명한 자 실패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인정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죽는 자 같아요 이 세상에 볼 것 없고 잘 못 살고 텐트나 만들고 그랬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 사람 자비랑으로 해서 저녁에는 그죠? 텐트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래서 죽는 자 같았어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고 보라 우리가 살고 그러나 장차 주님이 임하실 때는 그 인정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아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근심할 뭘 것도 없지 직업도 그렇지 소망이 없는 자 같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 같으나 이 세상에 재물은 없어 보여 근데 그 안에 복음의 풍성함이 넘쳐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누가 더 부여한 겁니까? 록펠러에요? 뭐 수백만의 수백만 불의 그런 수조원의 재산이 있어도 그가 지옥에 가면 뭐예요? 가져갑니까? 공수래 공수고 하잖아요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지 못했어 자기 속만 배 채웠죠 가져가지도 못할 재물에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 뉴스 리포터에게 록펠러 회장님 이제 그만 벌어도 되지 않으세요? 충분히 많이 버셨잖아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랬대요 조금만 더 벌고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유한한 어떤 재물 그죠? 유한해요 여러분 이제 부동산 등기부 볼 줄 아세요? 얘기가 이상하게 흘렀는데 부동산 등기부 딱 떼면요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이 좀 오래됐다 신축 건물 말고 땅은 뭐 여전히 있었으니까 토지 등기부 떼 보세요 그 1900 몇 년도 부터 해가지고 토지의 주인이 매번 바뀌어 그죠? 매번 바뀌어요 딴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얻은 것 같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돈 이사가고 팔고 나면 다른 사람의 거가 돼요 정말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게 뭔가 하늘의 부여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도 투자업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그 돈의 단위를 동그라미 많은 걸 봐요 굉장히 공이 많아요 여러분 동그라미가 8개면 얼마인 줄 아세요? 억입니다 억 단위 억 단위 그죠? 동그라미 10개면 100억입니다 11개면 1000억이에요 종이에 이렇게 써 있어 그냥 종이야 근데 그게 가치래 근데 이게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고 죽을 때 갖고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그런 삶이라든가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돼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 세상에서 정보와 홍수 그죠? 뭐 인터넷 정신이 없죠? 내일 되면 어떻게 해요? 주식시장 막 변하고 그죠? 환율 막 변하고 전쟁 빵빵 터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을 둬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 그게 순종입니다 이 세상에 같이 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막 열심히 거기에 막 지키 이것도 이 세상에서는 그게 충성되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극률의 풍성하심과 은혜로우심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실제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실제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추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런 삶으로 갔을 때는 아까 이런 상태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그죠? 살아갈 수 있어요 일이 일비 안 하고 편안하고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헌신입니다 내가 왜 돈 벌어요? 왜 공부해요? 왜 좋은 직, 좌압을 가지려고 해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들어간 거죠 그 그리스도께 오시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에 가치를 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할지 그것이 이제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